이번 시간에는 공유, 회선, 점유 방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선을 동적으로 점유하는 기술을 말하게 되는데 매체 적금 기술과 같다고 일단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매체 적금 기술과 공유, 회선, 점유 기술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크게 예약 방식과 경쟁 방식과 순서적 할당, 마지막으로 선택 방식까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예약 방식은 회선의 시간폭 슬롯을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송신화 자료가 있다고 알리면 회선 점유포를 참조해서 통신회선 사용 허가가 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경쟁 방식은 순서, 규칙 없이 경쟁을 해서 점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름 그대로죠. 경쟁 방식입니다. 송신 요구를 먼저 한 쪽이 송신권을 점유하는 방식입니다. 소량 전송에 적합하고 데이터 전송을 하는 모든 장치가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을 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진짜 초창기에 알로아라는 걸 배워봤었는데, 알로아는 CSMA CD 방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전송할 데이터가 있으면 점유, 허가 신호를 컴퓨터에 일단 보냅니다. 그래서 긍정에 도착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혹시나 응답이 계속 안 오게 되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응답이 오게 되면 전송을 하는 방식이죠. 중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수신 측에 전송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구현하는 건 간단한데 그만큼 전송률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슬러트 알로아는 이렇게 전송률이 떨어지고 성능이 떨어지는 알로아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입니다. 모든 단말기가 공유해선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폭을 할당해서 동기화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겹칠 때는 충돌로 간주합니다. CSMA는 에크를 기다리지 않고 서로 경쟁 접근하는 방식인데, 전송 전에 일단 회선을 조사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면 전송하고 사용 중이면 대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죠. 충돌이란 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끼어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충돌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방식이 CSMA이고, 사용 중이면 충돌이 발생을 하면 대기를 하게 되고, 좀 있다가 점유를 하거나 혹은 규칙을 정해서 접근을 하는 방식입니다. CSMA, CD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 간의 충돌 발생을 해소한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충돌을 허용한 방식이라고 봐도 됩니다. CSMA에다가 충돌 검출 기능도 넣고, 충돌 발생 시 재전송을 하는 기능도 넣은 방식입니다. 신뢰성이 높고, 알고리즘도 간단하고, 장애 처리가 간단합니다. 사용 중이면 대기를 하고, 후에 즉시 점유를 하게 됩니다. 충돌이 생기면 충돌 발생 신호를 전 스테이션에 전송을 합니다. 충돌 발생 신호를 정보로 해서 점류 시기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순서적 할당 방식인데, 먼저 중앙형과 분산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링은 순서적으로 회선을 점류하는 방식인데, 회선 사용 유무를 문의해서 허가를 받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중앙 컴퓨터에 공유 회선 점유 제어 장치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분산형 토크는 능동적인 회선 점유 방식으로 단말기에 공유 회선 점유 제어 장치랑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갖고 있는데 위치가 다른데요? 중앙 컴퓨터에 가지고 있느냐, 단말기에 가지고 있느냐가 다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뭐가 다른지를 비교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형과 분산형을 먼저 우선권 대역법 확보로 보게 되면 중앙형이 더 유리하고 분산형은 불리합니다. 전선 지형에 있어서는 중앙형은 거의 없고 분산형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통신 중에 타 단말의 역량은 거의 없고 있을 수 있고, 중앙 컴퓨터 장애 시에는 중앙형 같은 경우에는 모두 중단이 되고, 분산형은 중앙 컴퓨터가 장애가 발생해도 통신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효율성은 낮고 높고, 경제성은 낮고 높습니다. 단말기 동작은 수동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산형은 능동적입니다. 공유 회선 독점이 불가능하고 분산형은 가능합니다. 토큰 버스 방식은 토큰 버스 방식은 토큰이 단말기에서 순서적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각 노드가 공평한 송신 권한을 가지고 전송 시간을 가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부하가 높은 상황에서도 안정적, 액세스 시간이 일정합니다. 일정 노드나 통신 회선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전체 장애가 일어나는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좀 보완한 방식이 토큰 링 방식입니다. 물리적인 링을 따라서 움직이는 순환 토큰이 있습니다. 이 순환 토큰을 프리 토큰이라고 했을 때, 프리 토큰이 일단 사용 가능한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토큰이 사용 요청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사용을 하고 싶어요 했을 때 사용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프리 토큰이 비지 토큰이 되는 거죠. 비지 토큰은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사용 중인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되는 형태를 보시면 되고, 토큰 버스의 단점 하나가 고장나면, 다 전체적으로 고장난다는 게 단점이 보완이 되고, 공평한 송신 권한을 가집니다. 네트워크와 연결된 노드의 수가 많을수록 토큰의 순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됩니다. 토큰 패싱은 네트워크 버스형이랑, 그 다음에 토큰 운영은 링 방식, 이렇게 해서 이 앞에 나왔던 두 가지가 결합된 것 같은 형태입니다. 네트워크는 버스형인데, 이런 토큰을 사용하는 것은 링 방식인 거죠. 네트워크를 전송할 때 반드시 토큰을 취득하고 마치면 반납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모든 단말에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고, 하나의 단말이 고장나더라도 우회해서 다른 단말기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규술이 복잡하고 고비용에 고부하는 팟이지만 거리에 제한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서적 할당에서 슬롯 립 방식인데, 전체 링을 일정한 간격으로 분해를 시킵니다. 그렇게 분해된 슬롯마다 토큰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각 슬롯 링마다 상호작용이 적다 보니까 고실례가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방식은 전송할 때 중앙 컴퓨터가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가 되면 전송해주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셀렉트홀드랑 패스트셀렉트가 있는데, 셀렉트홀드는 단말기에 수신 가능한 응답을 받고 나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단말기에 수신을 준비시키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BSC 프레임에서 사용합니다. 초반에 배웠을 때 BSC 프레임을 패스트셀렉트는 단말기에 수신 가능한 응답을 받지 않고 요청하면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단말기에 수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트리플이 802 표준을 좀 볼 건데 802.345가 각각 CSMACD, 토큰버스, 토클링이다. 요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